그건 안 해 할 거야! 난 안 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! 다음은 부부의 이혼 선언문 남독이 있겠습니다 이혼 선언문? 브랜덤! 아이씨 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야 만세 이제! 짠! 아아아! 모든 것 전택과 집중해 이를 때려치든지 조과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든지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가 돌싱이래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반대로 돌싱이 나을 수도 있다 실패를 해봤으니까 사진 좀 보여줘봐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틴데 뭐 하니? 그거 걸레야! 아 이거 발레! 아이씨 빡쳐 발레 시작할게 현나야 맞춰 어 기분 좋다 여자가 복통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? 아이 취했냐 너 완전 또라이라고 너 인마 또라이? 도우모님 둘 다 너 왜 이러냐 말하자마자! 도우모야! 혀영씨 전 남편은 어땠어요? 개같은 놈이었어요 예 모두 어차피 이